자! 유튜브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! 브론즈 4명과 챌린지 1명의 싸움! 오늘 브론즈 4명과 싸우실 챌린지 한 분을 모시고 바로 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! 나와주세요! 안녕하세요! 반갑습니다! 오랜만입니다! 너무 오랜만입니다! 한국으로 오셨고 좀 안 좋은 일이었죠? 아.. 예.. 이제 알 사람들 다 알게 됐죠? 근데 트랜선생님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! 자세한 거는 트랜선생님 유튜브에서 보시고 멤버를 소개해드리면 감스트! 사실상 실버 찍어봤다고 하지만 버스고 찐 브론즈고요! 그 다음에 저희랑 같이 하는 그.. 브론즈 4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! 그리고 탱구 같은 경우는 아이언 브론즈고 팀장님도 아이언! 그러니까 저희는 완전히 그냥 아이언 브론즈! 또 지금 챌린저 몇 등이죠? 지금 제가 20등까지 올렸어요! 와.. 20등이면 지금.. 브론즈 4명이면 그럼 족밤이겠네요 진짜! 아니 근데 사실상 롤이라는 게임이 이게 다수대 소수로 싸우면 차별초를 해야 돼요! 어쩔 수 없이! 그래도 브론즈는 이기지 않을까? 저는 저희가 이길 것 같거든요? 코인 몇 코인 드릴까요? 한 3코인? 적당하게 뭐 3판 2승 이런 식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요? 좋습니다! 그러면 여기서 게임하시고 탱구랑 전황 팀장님은 2층에서 하고 트랜선생님은 혼자 6층에서 하고 시청자 한 분은 자기 집에서 그냥 하시고요 또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2층으로 왔고요! 자 어떠십니까 다들? 이게 저.. 오더 누구라고 할까요? 오더 저정! 제가 하면 안 돼요? 아니 제거 해야죠 당연히! 제거도 잘하는 것 같은데? 양악을 하면서 다수 싸움을 하려면 세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딜탱이 되는 챔피언 그리고 피입이 되는 챔피언 그리고 타워를 빨리 밀 수 있는 챔피언 비에고 한 번 해서 텔 들고 해볼게요 텔을 드는 이유가 핀라인이 존나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다 텔 하자 올 텔? 올 텔? 올 텔 하자고 오케이 올 텔 다 왓에 박아놓고 다 같이 텔 타가지고 한 번에 두개 놓고 자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고 하나 둘 셋 프론즈! 화이팅! 화이팅! 아.. 말파이트, 판테온, 가아렌, 아칼리 진짜 역겨운 챔피언만 나왔네 탑입니다 CS 아예 못먹을텐데 오 탑 아니다 나이스! 나이스! 어 탑이다 아씨 아 탑이야 탑 아씨 자 일단 AD가 세면 지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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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AD 세면 AD되면 AD되면 끝났어요?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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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오더지 이게 오더지 지방도 끊고 전멸 그만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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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드? 전멸 누가 빠졌다는 거예요? 저요 아 아 아 오케이 그나마 잡을만한 게 지금 가렌 지금 올라가요 오케이 네 난 안 죽..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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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라고 오케이 아 미드가 좋았다 아 나 이거 못봤다 작전 변경 이거 타워홀드 먹어야겠어 지금 라인 돌아다녀 봤자 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아 미드를 빨리 밀어서 주목권을 잡으려는 거 같은데 풀궁대기 풀궁대기 라인 땡길게요 라인 땡길게 지금이야 지금이야 серьез 장애님들 사구리 노노 잡았다 어 아 칼리 맞춰 그만 나이스 나이스 야 플랫치 탱구 야 죽여 죽여 여치만 야 죽여 야 죽여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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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participants 어 여기 여기 탱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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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구 오라고! 탱구야! 탱구야 오라고! 무조건 2대1 안 돼! 무조건 쳐! 내가 알던 브론즈가 아니야 2대1도 안 하려고 해 지금 2대1은 해주세요 제발 탱구야 도망가 탱구야 도망가요 탱구야 어! 나랑 좀 싸워! 한 번 킬 먹히는 순간 끝나 변수가 없어 게임에 아니 다 빼 오케이 오케이 안돼 죽으면 안돼 왜왜왜 오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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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펍을 좀 야야야야야 무리하지마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어? 나도? 나도? 오우! 오우! 오케이 기다려 브론즈라... 브론즈 아니었어? 오케이 야 죽겠다 죽겠어! 오우!lot다! 나이스! 나이스! 이기지! 아니 나가는것도 무서워 시야가 없어서 우리 동선을 활용해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가요요 가 가하하 이거 못모면 게임 져요 제발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아 형님들 이거 오바 진짜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밀자 밀자 이거 못 밀어요 나와도 그냥 써 나이스 저희가 위에 한번 올라갔다 옵시다 아니 게임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아 근데 지금 브론즈들이 너무 잘하는데요 전판 누가 제일 잘했나요 브론즈들이 전판요 말파이트 짜쓰 옛날이면 큐쓰고 도망가지도 못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잘 도망가요 와 빈말 아니고 챌린저 게임하는거보다 더 숨막혀요 게임이 이번판은 요네로 갈게요 그냥 라인전을 박살내서 이거 2대1을 해야 돼 접어들고 아 이거 와드를 너무 잘 박으셔 어딜 가든 내 위치가 들통나 말도 안 돼요 게임이 말파이트라는 존재가 너무 힘들다 진짜 게임 이기기가 와 또 파이트야? 상당히 그래도 오레이디네요 이번판은 아 이거 점화 들었네 이거 이제 죽인다는 마인드야 이거 세태형 좀 CS 안먹나? 이거 챌린저랑 반반 같다는 소리 들을 수 있는데 지금 좀 파밍 좀 하면 그치 좋아 우리가 이겼어 아 아 고맙다 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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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벅차 되겠네 이거 헉 왜왜왜왜 무섭게 왜그래 뭐 있어? 아니 불온즈가 겁주는것도 할 줄 알아? 아니 너무 무서워 지금 아 오 också! 어으씨! 다 플래쉬로 살아가네 아이 저도 이거 플래시 4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اخ닌데? 갑자기 나올 것 같애 이거 갑자기 아RA gu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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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pa 감대 meglio 오케이 가자 아우 나 아 잡아 맞아맞아 아아 빨리 진짜 빨리해 죽어 죽어 안해 아 제발 죽어 빠져 안해 왜 그래 맞아 안돼 오오오오 뭐야 뭐야 큐스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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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 거기야 아우 아 그니까 우리가 넷이 같이 다니자고 지금 그게 나 아 오차비 그러면 참잖아 도서해주세요 이제 도서 안 미친 아에에에에에에에 유유유유유 알죠 고고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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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벅 후호우 야 잡아잡아잡아 writings 아이웅 현임들 잡아olo 잡아잡아잡아 어 walk 용 먹었어요 먹었어 정식차려 아 나 이거 죽어있는 시간이 너무 길다 밸런스가 안 맞아 한 번 죽으면 무슨 40초를 기다려야 돼? 한 번 남았는데 아 이건 아닌 팀이야 원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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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와 쓰레기 게임 진짜 자 올라가죠 분명히 합판 더 하자고 하실 텐데 한 판 더 해볼까요 이 상태로 오케이 막판 가봅시다 막판 해보죠 이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 맞다 정화 들고 하는 게 맞다 정화 CC 하나를 풀어야 이걸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카미라무무문도어 오케이 안녕하세요 변자로 왔습니다 야 근데 블루 바로 안 먹고 그냥 늑대가는 판단 뭐야 브론즈 맞아? 이거 보니까 다시 브론즈 맞네 이걸 리쉬 하고 있네 또 이거를 하하하하 이건 아까보다 안 좋아 안 좋아 왜냐 문도거든 문도는 안 죽지 문도 한 번 잡아 봐 만일하게 지금 파밍하고 있을 때 핑퍼드 뭐야 와우 탑에 가지러 왔는데 핑퍼드를 받고 오케이 살았다 아 저거 오 오 샀어 이걸 샀어 우와 이걸 샀어 와 문도 존나 하하하하 컴온 아 나 왜 저만 안 들었냐 아니 내가 일코가 더 늦게 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존나 키들 안 주면 템이 안 나와 아니 존나 아이없어요 이거 으어아 아 선생님 오바야 진짜 오바야 이것도 못 잡으며 어떻게 이겨요 마리 파이크 존나 심상하니 아 진짜 альSON 사와 오! 나이스! 아니 일대사 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. 아... 브론즈들이 브론즈가 아니야. 이게 진짜 뉴비같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. 브론즈여도 이게. 너무 고인물이야. 이거 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? 없어요. 진짜 깨는 게 말도 안 돼요. 브론즈가 이 멤버 그대로 하잖아요? 프로게이머와도 못 깨요. 아니 프로게이머잖아요. 아니 프로게이머 말고 그냥 롤드컵 우승자가도 못 깨요 이거는. 자 그 다음 도전자를 찾습니다. 깨시면 100만원 드리겠습니다. 댓글 달아주세요. 다음 도전자분들 열심히 해보세요. 한 판만 더 할 수 있어요? 진짜 찐막으로. 찐막으로 진짜 한 판. 이 챔피언은 무조건 진짜 될 것 같긴 하거든요. 아니 뭐 저희가 한번 1분 가지고 쉬다 할까요? 네? 1분이요? 그렇죠. 아니 아니 바로 쉬게 해도 돼요. 바로 해야 됩니다. 진짜 찐막으로. 제가 어떤 챔피언을 해야 되는지 진짜 깨달았어요. 에? 아 말파궁 이거 저 비전이동으로 피할라네. 되나 하면 비전이동으로 피할 수 있나? 제 생각엔 뭐냐면 6랩 찍고 궁을 쓰면서 라인 정리를 해야 돼요. 그래야 게임 템포가 좀 늦어져요. 그리고 템 나왔을 때 그나마 다수 싸움을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. 아 근데 이거 가지고 내가 좀 할만해 보이면 이거. 이거 원딜러들 참가하면 낼름 주워먹는 거 아니야? 아 갑자기 후회 존나 되는데. 근데 나 때문에 질 수가 없어. 내가 람머스 한 게 신이 안수야. 진짜 녹아 나중에. 아 생각해볼까요? 이거 람머스 있네. 수은도 가야 되네. 어? 잠깐만. 아아! 힐 뭐야? 오케이 힐 빠짐 람머스. 이 판 순조로운데? 이 정도면? 설마 이거 안가고 또 뒤에 계시나? 라인 생기고 바로 전멸 공 풀게요. 좋아 좋아. 아이씨!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아 잠깐만 잠깐만. 오 나 샀다. 오 나 샀다. 와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! 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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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뺴. 아아아아아아악 어후 막.. 뭔가 백만원 소리듣고 존나 잘해진 것 같기도 하고торы. 도망가! 오하하아악 tik! 오하하아아악 k! 야아아 람머스 잘 도망가네. 야 감수트리. 무빙 잘해. 근데. 감수트리. 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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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뺴kiem Úопasive socEE 오오 오elas. 이거 아니야? 동물 unit 일로와 일로와 일로 오세요 이럴 줄 알았다 하하하핳 cyber 오 잠깐만 야아 P가 오 P가 받는 뭐야 오 P가 받는 뭐야 할수있어 할수있어 이거 근데 다 박으면 충분히 할만해 기다려 아 뭐야 하나 둘 하나 하나 됐어 됐다 나이스 와 진짜 이거 오케이 됐다 됐다 아 뭐야 아 좋겠다 콩콩콩콩 빨리 아씨 이거 한번만 잡으면 이겨요 한번만 아 이럴때 텔레포트가 진짜 쓸모가 없다 내가 먼저 들어갈게 콩 쏴 콩 쏴 콩 쏴 아 저 콩을 쏴야돼 아 저 콩을 쏴야돼 이제 빼야돼 빼야돼 아야 콩을 쏴야돼 콩을 쏴야돼 왔다 왔다 나이스 이준이야 이거지 이렇게 되면 백만원 질거 아닙니까 하하하하 좀찍이 팀장님 때문에 졌다 하나 둘 셋 예스 근접으로는 다수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롱이라는 게임이 이거 1회차 만에 끝났는데요 홀정치가 누가 제일 못했어요 워스트 자르빵 대구 이 새끼야 너라잖아 드라이크 선생님 많은 사람 부탁드리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 집에 갈 때 궁을 쓰고 가야되는데 어떤거 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싸이온 궁 쓰고 가야죠 흐흐흫퍽 우아아아아 앞에 보고도 한번 해주쬬어요 같이 해주세요 아 저도 안 저도 안해줘요 으아허허헣 으 으아허허헣